여러분은 많은 운을 원하시나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순자의 이야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자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로 성악서를 추장한 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이야기한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와 문제와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운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만한 그릇이 갖춰져야 하는 법이죠. 이 그릇을 키우는 일은 어렵고 고대지만 의미 있고 도움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갖춰지고 준비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운과 복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순자의 사상 들려드릴게요. 영상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 또한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말라. 일이 닥쳤을 때 뜻대로 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당황하며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다. 자신이 정해놓은 마지 노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아무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첫 순서이다. 그래야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변화 앞에서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인 것이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화와 복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의 위치가 뒤바뀐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화와 복에 농락당하고 산다. 화와 복은 이웃하여 그 드나드는 문을 알 수 없다. 화와 복은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화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이 아직 집에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이 벌써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화와 복이 지닌 이치이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신중하되 절대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 사물이 극에 다다르면 그 다음 순서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마찬가지 이치로 화가 극에 달하면 곧 복이 흘러오게 되며 복이 극에 달하면 곧 화가 흘러오게 된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화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복이 닥쳤을 때 너무 기쁨에 취한 나머지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볼 줄 안다. 복이 화를 낳는다. 사람은 뜻을 이루면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스로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종종 바로 옆에 와 있는 재앙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다. 복의 뒷면에는 반드시 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쁨에 취해 큰 소리로 자신있게 호언장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화가 닥칠 것이다. 이는 매우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이 지나간 후에 화를 당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복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눈앞에 놓인 거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짜릿하고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후 맞이할 위험을 전혀 예지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뒤집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화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일에 조금 더 담담해지고 눈앞에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들떠서 기쁨에 취해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바른 처세법이다. 일에 앞서 미리 생각하고 우한에 대비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순자 또한 말하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우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한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 만약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고 일이 닥친 후에야 대응책을 생각하려면 이미 늦게 된다. 뒤늦은 행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학문을 닦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것은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히 준비해두는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하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는 말에는 사전에 미리 계획하라는 의미도 있다. 어떤 일이든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신중함을 기하면서 뒷일을 미리 대비하며 늘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불행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게는 일을 그르치고 크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만 젖어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평화로움에 취해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일이 안 풀려서 세상에 모든 것이 싫어지고 비참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낙심해 있는다고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화와 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의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곧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초연하게 현재 상황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 화가 복을 낳는다. 물가에 자주 나가면 신발이 적기 마련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패를 겪는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품과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실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슬픔을 확대시켜 하루를 1년처럼 길게 느끼며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방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와 복이 항상 공존한다. 화와 복의 원리를 알고 현명하게 처세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기는 종종 기회를 동반한다. 화가 오게 되면 만들어진 근원과 책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화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인간은 하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숙명에 지배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침착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수양의 결과이다. 누구나 수양을 통해 일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여지없이 패하여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수양을 쌓은 사람은 침착하고 여유롭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다투지 않으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 사람은 평생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다투고 쫓는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툼이 일어나면 혼란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망이 과하고 재물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니 손에 넣든 넣지 못하든 큰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잃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분쟁과 화해 근원이 될 뿐이다.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모든 화해 근원이다. 권력을 가벼운 깃털처럼 여겨야 한다. 이익을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일이 없고 권력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 인간은 탐욕을 가진 존재이다. 즉 더 많은 재물과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재물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원하고 좁은 곳에 있으면 넓은 곳을 원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보리밥을 먹으면 쌀밥을 원한다. 인간은 본래 가지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가지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든 일단 욕심이 지나치면 본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명확한 가치관을 세운다.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미와 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심전력으로 미와 선을 추구하고 추와 악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둘째 평범하고 소탈하게 산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비천한 자는 고귀해지고 싶어 한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영예를 얻지 못한 자들은 칭찬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은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원하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물건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욕망은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된다. 평범하고 소탈하게 생활하면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탈하고 꾸밈 없는 마음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셋째 안분지족한다. 안분지족이란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사치와 과도하게 풍족한 물질을 누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분지족을 알면 유한한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더 큰 삶의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안분지족은 우리가 항상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사상과 의지가 올바르면 금은 보아를 무시하고 도의가 높은 사람은 왕족과 귀족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내면을 중시하는 도덕적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물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탐욕을 버려야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 누구나 일단 탐욕이 도를 넘어서면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탐욕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노력 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오직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자신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훗날에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만든다. 따라서 내면의 도덕 수양에 힘써야 끝없는 탐욕을 버릴 수 있으며 고결한 인품을 만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은 많은 운을 원하시나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순자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자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로 성악서를 주장한 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이야기한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와 문제와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운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만한 그릇이 갖춰져야 하는 법이죠. 이 그릇을 키우는 일은 어렵고 고대지만 의미 있고 도움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갖춰지고 준비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운과 복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순자의 사상 들려드릴게요. 영상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 또한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말라. 일이 닥쳤을 때 뜻대로 대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당황하며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다. 자신이 정해놓은 마지 노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아무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첫 순서이다. 그래야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변화 앞에서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인 것이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화와 복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의 위치가 뒤바뀐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화와 복에 농락당하고 산다. 화와 복은 이웃하여 그 드나드는 문을 알 수 없다. 화와 복은 아주 가까이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화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이 아직 집에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이 벌써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화와 복이 지닌 이치이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신중하되 절대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 사물이 극에 다다르면 그 다음 순서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마찬가지 이치로 화가 극에 달하면 곧 복이 흘러오게 되며 복이 극에 달하면 곧 화가 흘러오게 된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화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복이 닥쳤을 때 너무 기쁨에 취한 나머지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볼 줄 안다. 복이 화를 낳는다. 사람은 뜻을 이루면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스로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종종 바로 옆에 와 있는 재앙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다. 복의 뒷면에는 반드시 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쁨에 취해 큰 소리로 자신있게 호언장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화가 닥칠 것이다. 이는 매우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이 지나간 후에 화를 당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복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눈앞에 놓인 거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짜릿하고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후 맞이할 위험을 전혀 예지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뒤집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화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일에 조금 더 담담해지고 눈앞에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들떠서 기쁨에 취해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바른 처세법이다. 일에 앞서 미리 생각하고 우한에 대비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순자 또한 말하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우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한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 만약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고 일이 닥친 후에야 대응책을 생각하려면 이미 늦게 된다. 뒤늦은 행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학문을 닦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것은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히 준비해 두는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하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는 말에는 사전에 미리 계획하라는 의미도 있다. 어떤 일이든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신중함을 기하면서 뒷일을 미리 대비하며 늘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불행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게는 일을 그르치고 크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만 젖어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평화로움에 취해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일이 안 풀려서 세상에 모든 것이 싫어지고 비참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낙심해 있는다고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화와 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의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곧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초연하게 현재 상황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 화가 복을 낳는다. 물가에 자주 나가면 신발이 적기 마련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패를 겪는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품과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실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슬픔을 확대시켜 하루를 1년처럼 길게 느끼며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방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와 복이 항상 공존한다. 화와 복의 원리를 알고 현명하게 처세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기는 종종 기회를 동반한다. 화가 오게 되면 만들어진 근원과 책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화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인간은 하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숙명에 지배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침착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수양의 결과이다. 누구나 수양을 통해 일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여지없이 패하여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수양을 쌓은 사람은 침착하고 여유롭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다투지 않으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 사람은 평생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다투고 쫓는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툼이 일어나면 혼란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망이 과하고 재물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내 몸밖에 있는 것이니 손에 넣든 넣지 못하든 큰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잃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분쟁과 화해 근원이 될 뿐이다.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모든 화해 근원이다. 권력을 가벼운 깃털처럼 여겨야 한다. 이익을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일이 없고 권력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 인간은 탐욕을 가진 존재이다. 즉 더 많은 재물과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재물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원하고 좁은 곳에 있으면 넓은 곳을 원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보리밥을 먹으면 쌀밥을 원한다. 인간은 본래 가지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가지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든 일단 욕심이 지나치면 본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탐욕을 벌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명확한 가치관을 세운다.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미와 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심전력으로 미와 선을 추구하고 추와 악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둘째 평범하고 소탈하게 산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비천한 자는 고귀해지고 싶어 한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영예를 얻지 못한 자들은 칭찬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은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원하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물건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욕망은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된다. 평범하고 소탈하게 생활하면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탈하고 꾸밈 없는 마음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셋째, 안분지족한다. 안분지족이란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사치와 과도하게 풍족한 물질을 누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분지족을 알면 유한한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더 큰 삶의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안분지족은 우리가 항상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사상과 의지가 올바르면 금은 보아를 무시하고 도의가 높은 사람은 왕족과 귀족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내면을 중시하는 도덕적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물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탐욕을 버려야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 누구나 일단 탐욕이 도를 넘어서면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탐욕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노력 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오직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자신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훗날에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만든다. 따라서 내면의 도덕 수양에 힘써야 끝없는 탐욕을 버릴 수 있으며 고결한 인품을 만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